와 월미도다 추경! 안녕하세요 크레오크입니다 자 드디어 크레오크TV는 쭉 1화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만큼 저희가 오늘 어디에 왔습니까? 월미도! 여긴 바로 어디? 월미도! 오랜만에 진짜 널빌 공원 월미도 초반인데 오늘 진짜 걸칭하면서 나 걸칭할 때도 너무 즐거웠다 너무 즐거웠어 월미도 제일 많이 걸린다 월미도 제일 많이 걸린다 월미도 제일 많이 걸린다 100% 장담한다 오늘 우리 비교 놓을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한 풀고 가자 우리 오늘 한 풀거야 진짜 한 풀어보자 선백하기 전에 테드로 한번 보자 일단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찾아가자 고고시! 매니저님 배꼬도 언제 주세요? 월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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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지금 작업할 때 월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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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이어트! 월미도! 무색 자 출발합니다 앞머리에서 튀기꾹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로 인상돼 갖다가 춤을 풀렸어 실망이 날라는데 지금의 목 나오고 biss 삐쳐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생에 우리 시인 시인 걸고 크레용 컵이라고 크레용 컵이라고 어디를 하이가 갇힌다 표예가 손에 encourage 아 이리거 누가 맞추는데 어우 이리라 이리거 자기들이 어디 있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칸 봤다 처음 봤어? 반대줄 반대줄 라이브 삼병 하사! 하사! 하사들 무슨 날인가 보다 이렇게 하사들이 많이 오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 와 여자친구 이렇게 하아! 얼굴을 올릴만한 기타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아! 여자친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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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좋다! 야! 이거 방송 나고 이렇게 야하는 방송이 못 나왔네! 쓰다듬고 이거! 막 쓰다듬어! 저기 막 켜앉고 쓰다듬고 이거! 야! 니넨 행복하지? 야! 옆에 있는 아시가 얼마나 뺑힌하고 있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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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오늘 지금 Aboriginal도 있고 누구를 혼자 삼아보겠다는 이 빨대 쌓아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야! 내일날 생각하지? 야! 계속 웃겨! 괜찮고! 괜찮? 누구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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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두비를 왜 왜 왜 큰일 날 날라. 우리야 큰일 날 날라. 어떻게 우리 저.. 으어 이거 크 ander! 어떻게 우리 저.. 우리 저ク렘펌이 한번 보여줄까? 뭐. 어때. 어때.INS. 교훈이 한번 나와서 여쭈고 한번 넘어 볼까요? 자, 아래 타신 분들 십자가에 박수 한 번씩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 자, 여기 가운데로 나옵니다. 가운데로 나오세요. 그건데로 자, 가운데로 나오시고요. 가운데로 딱 스시고요. 예쁘게 딱 스시고요. 자, 출렷! 댄스 댄스 춤을 춰요. 오우 야하! 에이, 괜찮았네 그 렛? 박수 안치네 박수! 자, 이 노래 괜찮을까요? 자, 이거 웰비도 쇼케이스? 칭찬, 도와주시 present Thank you. 그 사람은 이 노래 다 이 노래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가운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가운데로. 아, 가운 저 가운데로 나. 저 아우 제가 가운데로 아 이거 틀림없어 아 이거 틀림없어 야 불껍하게 색깔을 내니까 틀림없어 아 이거 아 잠깐은 그녀의 방방방 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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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마지막 라스트 너의 아름다운 연예인 하시려면 매니저다 매니저 매니저 너도 매니저하게 연예인 넘치고 넌 경찰서에 갔다보려 자 여기까지 신경하셨습니다. 모호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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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모호와니 시그마, 모호와니 진짜 아니에요! 네, 네, 깜짝이야! 얘들아, 우리, 우리, 우리 진짜, 진짜, 너무 대박이었다. 대박! 아니! 탈락에서 눕힌다, 운박할 때까지. 그러니까! 타가다 초 케이스! 진짜, 난 그 처음. 타가다, 겟일러 했잖아, 우리. 타가다, 여기에서 겟일러. 아, 더 좋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우리! 나 이거 좀 보랬지! 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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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와, 이 화이트 복권 체험이 돼! 다이버버, 다이버버! 다이버버, 다이버버! 다이버버, 다이버버! 다이버버에서 공연 뽑아서 다게. 안님을 찍힌 거 가위바위보 고 아니 아니야. 대체 나아지? 아니야 아니야 50대50 안님을 찍힌 거 가위바위보 안님을 찍힌 거 가위바위보 안님을 찍힌 거 가위바위보 와아! 돌렸어 우리 셋팅을 빨리 봐야해 안에는 친구 안에는 친구 바이바이고 안녕 안녕 모레의 몸은 사랑이었던 저는 제 친구야 그린방 탈퇴합니다 일단 가자 오늘 다행히 와 갈갈 보게 돼 아니 무섭 호칭 있는데 괜찮아? 무섭 바지 하필이면 너가 딱 꼴리냐 어떻게 해? 나 진짜 나 못타 못타 절대 저런 거 못타 못할 수 없어 젖잖아 힘이 돼 거짓말 아 진짜 싫어 화장실 먹다가도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화장실 제발요 진짜 시각 안 돼 시간이 없지 화이팅 안 되죠 제대로 응원해주세요 진짜 할 말 잃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요 제가 제발 살려도 돼요 여러분 진짜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다 어때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 계속 찍으세요 아니요 도움이 없죠? 진짜 집 주머니 괜찮아 나 진짜 못타겠어 나 진짜 못타겠어 진짜 나 진짜 나 이런 거 정말 처음 타보는데? 진짜 처음 타봐요 저도 이런 거 처음 타봐요 저도 이런 거 처음 타봐요 특히 엘리는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어떡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옛날에 그 그 옛날에 버티양 양창 가평 가평 물러오는 건데 버티잠프 제가 타다가 버티였는데 언니가 죽어도 타지 말라고 저 혼자 타겠다고 했는데 말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저러고 있네 아니 제가 오줌 싸지마 오줌 싸는 안 돼 언니 오줌 싸지 마요 오줌 싸지마 오줌 싸지마 화이팅 오줌 싸지 와 진짜 재밌다 왜 그래? 와 엄청나 지금 촬영 오늘 내일은 안 돼요 형 이게 잘 됐는데? 와 아 진짜 나도 진짜 재밌어 나도 진짜 재밌어 나도 진짜 재밌어 뭐여? 아 저 엇터 한 퍼리네 고기 안 들면 또 할 거야. 끝났어요? 재밌지? 사랑하니가 누울 줄. 진짜 뭐하고 재밌어. 지금 머리 장난 안 나요 지금. 한 번 더 간다.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니까. 아 나 봤는데 아까 올라가는 거. 미쳐버릴 수도 있어. 나 지금 자신 없어. 어떡해. 나 화나실 거야. 어떡하지? 진짜. 이거 머리 깨끗하게 깨끗하게 이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야 나 지금 너무 좋아. 어떡해. 아 제발. 언니. 진짜 괜찮아요? 언니 어디 갔어? 아 그러니까. 아 어떡해. 아 제발. 파이팅.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머리카락 붙여야 해. 언니들. 아. 아. 다리를 펴야 돼. 다리 펴야지 않아. 다리 펴야지. 다리 펴야지. 다리 펴야지. 다리 펴야지. 다리 펴야. 이렇게 형. 내가 떨려. 갑자기 출발한 거야. 아 잠깐만요. 아. 여기 초 сторон자 말씀해 주세요. 안 돼. 아 Spartan 윗 escreve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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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서워요. 아 매니저님들 칼려. 진짜? 이거 살이 지거워. 진짜? 정말? 아 너무 좋아. 매니저님들 칼려 진심. 오케이. 드디어 내 별록 안 오구나. 다녀올게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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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자는 못 하죠? 나 내일 팔자 골conom야 해. 나 내일 팔자 골лин잖아. 정신적인 충격이 크기도 하죠? 나 내일 피기아도 좋겠다. 왜 수련이 태워야 되는데? 아 싫어. 장난 아니야. 막내가 언니를 다 안돋는데 네가 안돋는 거야? 언니 꺼 뭐였어? 저 심장 이만해요 너 심장 이만한데 심장 이만한데 나 윤교도 못 걷는 여자인데 윤교도 못 걷는 여자야 하트 하자 바이킹 있으니까 아쉽다 언니 저 심장 이만해 아쉽다 나 진짜 심장 이만 너무 덧잠어요 배 안 고파요 언니 신세기라니까 머리 쓰는 거잖아 지금 네 먼저 와요 잠이 없게 돼 아니 요즘 다행히 가야지 유리를 위한 널 위한 노래 기구가 나와 준비되어 언니 제가 또 말 좀 해줄게요 됐잖아 이만해도 또 이만하게 만들어줄게요 나도 나 진짜 역대 발성 제일 크게 됐나 진짜 나 너때 역대 수술할 뻔 롱패에서 작품하냐 초원은 엘리엘한테 팔아줄 국내를 상냥해 나한테 내 손을 계속 왜야 살려줘봐 우리 둘 다 우리 진짜 위에서 무슨 말 우리 둘 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이걸 아니지 나는 야경돌하는데 무서워서 야경도 못 봐 어떻게 됐길 나 위에서 한 번 붙었거든요 너무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엘리엘한테 너 절대 패스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지금은 야구 저거 있잖아요 저거는 저거 하러 가자 저거는 벌칙 다행팀 제일 멋진 사람이 패스 패스 패스는 다행팀 어 괜찮다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 금리 배불리 disabled 요새 와 metro 는 doc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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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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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찼어 너무 잘 찼어 지금 초가 감자가 쓰지 와 그만 쳐 와 그만 쳐 몇 개 쳤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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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아, 난 오늘 눈이 좋대! 서 뒤에서 봤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파이팅! 둘!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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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만 이만 이만! 와, 너무 이상이야. 하나 했죠? 한 개. 하나 했어요, 하나 했어. 또 다! 오우! 와우! 오우! 에일리 1개 어렵다 에일리 1개 에일리 1개 벌칙감을 정해줬습니다 바로 바로 에일리 에일리 에일리는 헬멧에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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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헬멧 어디있죠? 아 두 명이라도 써 에일리 1개 선물입니다 헬멧 헬멧 시승식 헬멧 타고 시작해 안 들어가 에일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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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istoric 에일리 에일리 1개 빠던 아가씨가 좋지? 아가씨가 좋지? 아니, 왜 그러지? 저기요, 춥다. 식당이 왜? 아가씨가 좋지? 아가씨가 좋지? 아가씨가 좋지? 아가씨가 좋지? 아가씨가 좋지? 아가씨가 좋지? 예예, 멀시 바라라. 내리고 싶으면 여기 보고 손 들고 있다가 앞으로 뛰어들이면 돼. 아까 드라지요. 이거 진짜 최고예요. 진짜 견적시청합니다. 바이킹은 월미도. 파쿠르 시에 버퀴를 시작하자. 진짜 아가씨가 좋지? 잘하네. 쩔다! 영상이 잘 해드리기 건지 괜찮은데 느끼는 게 막상 여기에서 전화해서 너 죽여야 할 때 어? 혹시 실망이야? 어? 오빠 나 이번에 똥칠까? 오빠 미뚜리로 아무것도 안 돼 아 오빠 야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야 진짜 생년월일 아 아 야 야 야 월미도 넘는 거야 조개구이 먹어야 돼 조개구이 핵파일아 조개구이 진짜 멋있게 넘는 거야 야 태우고 있는 구이 말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오늘 우리 개구도 많이 타고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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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도 많이 타고 게임도 많이 하고 완전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한글씨에 끊이지? 아니 일단 타그라에서 일단 베릴라 했던 게 좀 진짜 특가 같아요 특가한 경험 그리고 저거 스카이 뭐야 저거보다 나 진짜 방송 떠나서 나 진짜 죽는 거 너무 재밌었어 스트레스 합방이 풀리는 차이가 급한 게 아쉬워 우리 솔직히 스트레스는 풀린 게 아니고 저보다 좋았어 네 나는 오늘 전화 찍어 항상 이치고 기쁜 날씨가 아니까 싶네요 어머 몽골이 토오리 아하하 수상수상 바로 우리 우리 크롬 식구분들과 우리 용사님과 함께하는 전화 진짜 추억 맞아요 두개가 막 너무 행복하고 여기 여기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에요 뭔가 쉬지 네 너무 좋아 네 오늘 오늘 오늘이 제일 즐거운 게 많아요 저도 방송을 떠나서 방송을 떠나서 방송을 떠나서 방송을 떠나서 일단 그걸로 재밌는 게임도 하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하고 저는 절축을 갔다가 보면서 보면서 게임을 잘하는 거 보면서 즐겼다는 거 그런 거 하늘만으로도 좋은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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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면 돼 네 저는 오늘 최악의 날이에요 하하하하 수영밥 찍는 데 제일 최악의 날이에요 진짜 일일이 날이에요 왜요? 제가 암타본들을 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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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진짜 노우스 언니가 지켜본다 누가 아셔야 돼요 제가 수영 스타일이 약하다는 아이라니 앞으로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차 안에서 입걸리고 실문납니다 진짜로 드디어 저 걸그룹이에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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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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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바다에서 먹는 거라고 리어컨 맛이 달라지 리어컨 맛이 바다의 맛이라고 응 리어컨 너무 맛있어? 어? 바다 너무 맛있어 왜? 맛있지? 너무 매우네 아아 아우 아우 너무 매워 머 다음엔 팍사 또 전복 이거 대박이 아아 아우 이건.. 이거는 뭐야? 이거 개그러봐봐, 이거는 뭐지? 새우가 폐택팽단, 내 입국인 뛰고 있어. 기대할게요. 새우가 폐택팽단, 내 입국인 뛰고 있어. 잘 먹어라. 어, 나 뭐 하는 생각났어. 미안한데, 미안한데. 어떡하지? 원조자가 땡길 것 같아요. 볼 수 있겠어요? 새우가 폐택만 짱데, 입안에서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어. 엄마, 우려먹으라고 했었는데, 네가 한 번 해봐. 언니, 이거 피해. 아, 바로 안 돼. 탈락. 탈락은 새우가 엘리리비에서 폐택팽단 콩나물. 와, 대박. 우주에서 막 뿌려먹어라. 국물이 예술이 있잖아. 국물은 안 돼. 웅까지 생긴 한 가지. 2개 더풀데? 모르소! 와, 현대 진짜 맵다. 아, 쵸! 해가 너무 맛있어요. 강화하 staat. 헤이가 너무 맛있어. 제가 잘 본 거 같아요. ... ... 이 때 얼마만이야? 아... 요즘 영이 나게 이거 보고 있었어 이거 은지에야 왜 있었어? 왜요? 8, 7, 2, 1, 1, 1, 1, 1, 2, 2, 3 다음 주에 끝! 안녕! 안녕!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 다음 주에 와! 다음 주에 와! 신나세요! 예아 베이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 피스! 다음 주에 돌아온다 용펍이들! 컴백! 콩!